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보시오 새 세상이야 너희들 같은 맘종들 싹 다 뒤져보라고 가시기는 이제 죽었어 세금 연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캐화된 세상의 선진분말 문명입니다 험한 일을 용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? 어찌하실 것인지 소자가 여쭈었습니다 어쩌긴 애비 모르냐에 축창은 야만이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일 수 없습니다 문명이 빛이 해놓되지 말리 남이 아니라 적이겠지 어서 말해봐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될 이유 같은 거 너무nicamente 이 시간을 열어서 뺏러세요